1, 2, 3 1, 2,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일단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다 이상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영이 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영이 인사입니다 아영이 인사입니다 오 있나요 있나요 아영이 인사입니다 아영이 인사입니다 아영이 인사입니다 아영이 저희가 포코드 갔다 왔어요 포코드 연정이 대단했는데 여기서 만만히 간다 볼까 여기가 더 대박이 왔어요 뒤가 아직 빡패이 왔어요 아 안 보이는 건 너무 많이 안 보인 거예요 네 앞으로 밀면은 아영이 빨간 거 지수 인사이라네요 아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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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그 앞에 이렇게 만나요 지금 위에 아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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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학교 학생들은 어떤가요 참아야 어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인사 수고하자 아영이 저희가 대학교 학생들 너무 좋아해가지고 언제 가냐고 맨날 매니저님께 물어보고 그랬어요 맨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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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영이 아영이 저희가 마지막으로 계속 들었어요 네 마지막으로 기교식으로 들어오고 네 여 그럼 저희 수렁곡이었던 똑똑곡곡 저희 월성 nadal 승곡이었던 감사합니다.